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어째서 저출산의 나라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예정이고 여자의 시선과 남자의 시선으로 나눠서 하나의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자녀 키우기 힘들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초등학생 딸이 아이폰을 가지고 싶다 해서 안되는 이유를 조곤조곤 말해주면서 갤럭시를 사주려 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딸을 보니 열받아서 화를 내고 말았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도 감정적으로 역정을 낸 게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 부업도 잘 안되고 대출이자도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네요. 반성문 쓰라 돌려보내고 화를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반성문을 이렇게 쓰고 왔네요 비참하기도 해서 아이폰 결국 중고로 사줬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는 딸 아이의 반성문이 있죠. 글의 작성자는 형편에 맞는 걸 사야 한다는 교육의 취지에서 이야기했다 말하고 진지하게 조곤조곤 형편이 어렵다 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감정이 치우쳐서 말해서 속상하다 라는 말을 하죠. 저는 절대로 저 부모님을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데 거기다 대고 돈 없는 게 자랑인 세상이냐 틀딱 형님들 그런 사고 방식 가지니까 틀럭씨 아재 소리 듣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죠.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력이 좋다는 남초 펜코의 여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762개의 댓글 중 베스트 댓글들의 여론은 한창 꿈꿀 나이인 아이에게 형편에 맞게 살겠다는 말을 하게 하는 건 안된다. 그래도 아이폰은 돈 꽤나 나가지 않나 라는 여론이 있죠. 또한 어릴 때 트라우마 말하는 것 중에 부모님 장사 망하는 것들어는 봤어요. 핸드폰 패딩 안 사줘서 트라우마라는 건 못 들어봤다 안 사주는 게 정상이다. 트라우마 충들 ptsd 충들은 사회생활 가능은 하냐 괜히 어디서 누가 꼽죽이라도 하면 쇼크사 당하는 거냐 라는 식의 여론이 주로 형성되어서 아버지가 잘한 건 없지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여자들의 의견을 봐보겠습니다. 역시나 펜코의 정반대에 서서 여초 중 가장 강한 화력을 뽐내는 여성시대의 의견을 봐보죠. 무능력한 아빠 때문에 애가 뭔 죄냐. 이자 내고 형편 어려운 거 알바냐. 애 폰도 못 사주는 게 아빠냐. 한심하게 주말에 놀지 말고 쿠팡 나가서 일용직해라. 아빠야 니가 돈을 더 벌어라. 진짜 싸빈정인 게 울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사고 싶은 건 다 사줘야지. 나는 대학생 되고 아빠에게 저 이야기 듣고 진짜 열받고 짜증났다. 라는 식으로 돈 없고 능력 없는 아빠에 대한 원한 가득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에게 형편에 맞는 교육을 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바람대로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를 해야 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저는 절대로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입장의 여성으로서 아빠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둘 다 이해가 되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아버지를 욕하며 돈도 없는 게 승질도 더럽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에게 형편이 안 좋아서 아이폰은 힘들다 말할 저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남과 여의 반응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갤럭시를 쓰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한 가지 여초문화를 말씀드리자면 여자들은 대부분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서 에어드랍이란 걸로 공유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솔직히 소외감 드는 게 맞긴 합니다. 저도 여초 직장에서 일하면서 에어드랍으로 공유하는 사진을 받지 못하는 갤럭시라 저런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 메시지로 편하게 대화하는데 카톡으로 공유해달라는 그 말을 아이는 창피하다 느꼈을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근황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아빠에게 전화 걸어 사랑한다 한번 말해보는 게 어떨지 싶네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는 대학생 되고 아빠에게 저 이야기 듣고 진짜 열받고 짜증났다 라고 말한 너는 진짜 철이 없는 거다.